더웠던 게 엊그제 같지만 이제 가을의 향기도 무르익어 가는데요. 가을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인데요. 특히 인생샷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안성맞춤 랜드로 오수영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오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안성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또 안성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장인 곳. 바로 안성맞춤 랜드에 찾아와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진도 찍고요. 나들이 나온 기분으로 함께 즐겨보시죠.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시죠?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휴식과 낭만을 즐길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곳, 바로 안성맞춤 랜드입니다. 이곳 안성맞춤 랜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드넓거든요. 아직 이렇게 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둘러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누구보다도 이곳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곳 가을날의 안성맞춤 랜드는요. 푸른 잔디 받치며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안성맞춤 랜드의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안성맞춤 랜드에는 남사당 공연장, 사계절 썰매장, 안성맞춤 캠핑장, 천문과학관, 공예단지, 그리고 박두진문학관이 있는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10만 평의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남사당 상설 공연과 바우더기 축제, 봄나들이 행사, 그리고 크고 작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최되어 많은 시민들이 연중을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문을 연 안성맞춤 랜드는 해를 거듭하며 안성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꼭 둘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성 남사당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에서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상설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지역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사당 공연을 보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단순 사물놀이가 아니라 스토리가 함께해 더욱 신명나는데요. 인기 피규어를 새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직접 보셨죠? 직접 공연을 즐겨보니까요. 퍼포먼스도 웅장하고 이게 신명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알면 알수록 바우더기 축제가 궁금해집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로 19회째 맞이하는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 문화관광부 축제 입성 3년 만에 최고의 축제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는 최우수 축제를 넘어서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유네숙구 문화유산으로 등재진 남사당 놀이와 출타기를 비롯한 여설마당의 주제를 하는 체험부스와 공연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기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축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으로 놀러오세요. 이곳 안성 맞춤랜드에서 안성을 대표하는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그 매력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도 찍으면서 여유롭게 한번 둘러볼게요. 가시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마주하는 것만큼 힐링이 필요 없을 텐데요. 눈앞에 펼쳐진 소변공원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산사합니다. 활짝 핀 수련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데요.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안성 맞춤랜드는 10만평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넓은 잔디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걷고 또 걸어도 힘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곳곳이 사진 찍기에 정말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렇게 노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있고요. 정말 가을을 그야말로 듬뿍 느낄 수 있는 맞춤랜드인 것 같습니다. 저 소풍 나온 것 같아요. 한참을 걷다 보면 짙어가는 가을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아직 이곳의 매력을 10분의 1도 느끼지 못했는데요. 안성 맞춤랜드에 조성된 둘레길은 또 다른 힐링포인트.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온다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겠죠. 곳곳을 둘러보며 색다른 매력에 빠져듭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경기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조형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볼거리를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와 팔각정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니까요. 이 안성 맞춤랜드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요. 자연 바람도 솔솔 불어오는 게 날씨도 너무 좋고요. 정말 힐링이 되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넓은 교모만큼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데요.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곳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떠오를만 하겠죠.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 함께하기에도 안성 맞춤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곳 맞춤랜드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인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봐도 볼거리가 정말 넘쳐나는 곳인데요. 게다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안성 맞춤랜드의 매력을 더욱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많은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장소가 되고 있는 안성 맞춤랜드인데요. 다양한 문화놀이 체험뿐 아니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안성 맞춤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가을의 정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